자 어 주인공 일행은 세리복을 죽이고 그리고 세리복과의 결전을 통해 굉장히 어 발더스케이드에서 유명해서가 되지만 바알이라는 바알의 자손이라는 배경 때문에 모든 귀족들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함으로 인해서 암살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음 암살자가 나타났다고 벨트에게 보고를 하고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자 당분간 숨어 지내야 된다고 하죠 자 당분간 숨어 지내야 된다고 하죠 잘 지내셨나요 그러고 오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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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서 고물를 받은 거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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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료들도 다 어떻게 된 걸 거예요. 다? 아, 그 child of Baal has awoken. It is time for more... ...experiments. The pain will only be passing. You should survive the process. Interesting. You have much untapped power. You even realize your potential? More intruders have entered the complex master. They act sooner than we had anticipated. No matter, they will only prove a slight delay. It is time for you. It is time for you. What? It is time for you. What? It is time for you. What? My happiness is something. Almost constantly... How many things we're not going to break into it? I can't do this. Have you seen the last thing? Yes, I can't do this. I can't do this... I can't do this... How many things I can do now... I can't do this. I know that she is a part of the practice 우리가 갇혀있는 그 던전에 어 누군가 침입을 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얘가 도망쳤나 봐 얘가 원래 도둑이니까 뭐 문 같은 거 잘 열겠죠 서쪽의 적응부터 자 우리들의 장비를 모두 팔아버렸다고 하지만 자 시작되네요 열쇠 일로와봐 네 넌 그 어 행운도 중요하지만 음 깜빡임 없어서 노크로 바꾸자 감정이 있을거야 그쵸 포션 3개 움블레이드 잠깐만 제 패밀리아 제 패밀리아 제 패밀리아 어허구 자 일단 민스쿠부터 민스쿠부터 자에르도 같이 갇혔네요 같이 여행하고 있던 중이니까 자 독특한 활동이라는거는 바로 내가 바알의 신의 아들이라는 사르네 군주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흠흠흠 뭐 손님 흠흠 이 그 그 이 그 그 그 그 자 일단 다이애라를 그리고 민스크 다이애나는 다이애나 헤어는 이미 죽었나보네 뭐 원해서는 내가 죽였지만 스토리상으로 스토리상으로는 여기 잡혀오면서 잡혀 고문받다가 죽은 것 같네요 . . . 내 힘이 가득한의 힘을 맡은 것입니다. 내 힘을 뺏고, 내 힘을 맡은 강력이 적혀있게 됩니다. 제 힘이 가득한 힘이 강력이 없습니다. 내 힘이 상승하는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는... 나 어그러니까 부..부는 안빼어갔네? 야 부는 어떻게 안빼어갔냐? 야 이 부는 항상 품속에다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나본데 불을 안 뺏어갔어 봐봐 어 그래 어떻게 납치자단을 들키지 않았지? 부가 별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본데 자 소규모 파티 완성이네요 일단 난 지금 너무 피곤해 피곤해가서 어 솔직히 여기서 쉴 마음은 안 나지만 쉴 수도 없겠지 일단 장비를 좀 뭐 이거는 원에서 갖고 온 장비들인데 아 아 쓰진 않을거에요 뭐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아니라 음 잠깐만 일단 아 패밀려가 되게 흠 이상한 곳에 붙여 자리를 좀 바꾸자 빔 패밀려의 장소로 좀 옮기고요 음 나보다 일단 민스크가 힐링 포션이 필요하겠죠 장비를 좀 챙기죠 음 얘도 다 쓸 수 있네 일단 초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검은 10m 어 10m가 없어 아 이런 어쩔 수 없죠 방패 빼고 얘 원래 쿼터 스태프를 잘 쓰거든요 얘는 양성검지 롱보 롱보가 없네 다 A씨는 완전 밑바닥을 치고 있긴 한데 방어력이 마이너스도 안되죠 저게 가져올거 없나 더 어 나도 쿼터 스태프가 필요한데 어 야 이거 10m 없네 야 쇼소드 일단 쇼소드 하나 주고 난 쓸게 없네 코트 스태프 내가 아니야 일단 나가도록 하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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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잉 제거 내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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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직도 전투 중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함정 없겠지 얘네들이 함정을 다 작동하면서 왔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어마법을 좀 걸어줄까? 아아 잠깐만 아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 깜빡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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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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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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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좀 꺼줬거든 아 스크립트 정해놔야지 근데 장거리 무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케이 물론 크흠 이게 좀 복잡한 게임이라고 복잡한 게임은 아닌데? 저장한번 하구요 재밌어요 음 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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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타까 반갑네 내가 기대했던 거보다 늦게 탈출했군 나는 아카타라고 하네 이런 눈 성까지와 정말 환영하네 휴식을 취하기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놀랍중이지 크흡 도쿄님 어서오세요 고맙군 음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음 나의 생은 전투를 얼룩져있대 자네를 위로하고 닥쳐간 불행한 일들의 질문에 다 대답해줘야겠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미안하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음 음 야 너 근데 내 분노를 맛보게 될꺼다 너 내 분노를 한번 맛볼래? 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줄 알아? 얼마나 매운데 매운 맛을 보게 될꺼야 어 일단 도와줘봐 좀 야 나 아무것도 없어 야 헬프미 헬프미 어 어 이거 이런 질문은 그 질문이잖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이잖아 야 야 민스크는 민스크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에 예 별 대답할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음 음 난 버튼을 누르지 누를까? 누르 일단 버튼이 있으면 난 눌러보는데 일단 버튼이 있으면 누르고 레버가 있으면 당기고 어 빈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보고 뭐 음료수가 있으면 뭐 난 그러는데 아 그냥 누를 누르자 뭐야 적이 나타났네 버튼을 누르니까 적이 나타나네 버튼을 누르는게 정답이었나? 마법 하나씩 써주고요 아냐아냐아냐 어 싫어하는거 없잖아 아니 아이아스킨 쓰자 넌 그냥 때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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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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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이야 일단 근정 무기밖에 없어가지고 아휴 지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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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이씨 아이씨 리엘리브 를 찾도록 하게 도와든데요? 리엘리브 가 나같은 사람이라는데 리엘리브를 일단 찾도록 하래요 어 이거 바스타 쏟아 저거 그러면 나 왜 순 버프 좀 걸자 야 너 나한테 힘 좀 주고 아이씨 음 흡 이리로 가야되네 뭐 있는게 없어 저 좁다란 길은 가기가 싫어 왠지 좁다란 길은 가기가 싫잖아 안그런가요? 여기도 좁다란 길이네 뭔가 있는지 함정이 있을 것 같고 실패했잖아 어? 잠깐만 아 얘 그걸 못하네 민스크 부두 대사가 생겼는데 부두 이제 삑삑삑 하는데 삑삑삑삑 하는거 아 코볼텐데 아 고블린이구나 저랑 고블린 따위야 야 너 화이오볼 있지? 어 화이오볼 없네 나 화이오볼 하나 있을텐데 두개있네 자 자 오케이 진짜 어 또 한번 보자 음 정찰이 중요해 이래서 정찰 정찰 어 어 여기도 정찰 어 여기는 가는길이네 도라라 도라라스트 릴리필리마스 자 어 어 잠깐만 활이구나 어 형 활이야 활 활 활 활 활 야 민스크야 니가 쓸게 생겼다 활 이게 민스크야 양통건도 잘 쓰지만 이게 활을 굉장히 잘 써요 활이 명수라고 아니야 어차피 장애들 창피해 헛 아 좌우 날아 단궁도 필요한데 얘가 단, 단궁 쓰거든요 준비 형제에 gesprochen 좋습니다 어... 어... 동화동화동 쟤 하나있냐? 얘네 두명있나보네 스팀이면 화염인데 자자자 이리와 부가 뭐라고 하는데? 야야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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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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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뭐 뭐 캐스팅한거야? 끓는 비바람? 끓는 비바람은 뭐야 어휴 야 에너지 피해 엄청 많이 줬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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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 두목이잖아 내가 치료하구요 저게 하나 더있는데? 야 너 백스텝 야 너 백스텝 가능하지 않냐? 그러고 보니까? 어 너 백스텝 할 수 있지 백스텝에 보자 맞으려나? 오케이 오케이 4배 백스텝 4배 데미지인데 피해를 10위 밖에 못췄어 4배 데미지인데 아유 아유 아퍼 아유 아유 야 그만 때려 아유 야야 아유 예시 아 4배 데미지라고 썼는데 그럼 몇 데미지라는거야? 4배가 10이면 3데미지 아니 3데미지였다는 소리야? 5백 5백 3백 3백 6백 6백 4백 5백 5가 6백 야 나도 무기 들었네 죽겠다 죽겠어 여기 어어 단공이다 너 단공 써 단공 써고요 10m까지만 나오면 딱인데 아 좀 에널리 좀 채워야겠는데 어 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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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음 새로운 동영원이 필요한거? 동영원? 애들을 깨우기 위해서 동영원이 필요하나봐요? 또 가면 저기있을거같애 열었다가 바로 닫기 무서우니까 어어 야 몬스터 어어 지금 빼고 오케 근데 숲의 생물이 이게 좋다고요 좋다고요 저장한번 하구요 근데 경험치 별거 아닌 애들이 420이라며 깔고 탓 베이컨 메멜 퍼먹은 김 어서오세요 어? 문을 열고 내 일을 시작해라 액티베이션 스톤 리엘리브가 액티베이션 스톤을 가지고 있대 아까 리엘리브라고 하지 않았나? 생면 누지랑 항아리 근처 탁자 탁자 앞에 아 혹시 또 함정 있는거 아니야? 함정 있나 봐봐 아 아까 체인하이팅 함정 맞아가지고 에너지 그냥 없나보네 없나보네 어 어 실드 10미터 실드 10미터 너 이거 이거 나 주고 이거 이거 버리고 실드 아 이거 이거 버리고 10미터 아 얘 드디어 10미터를 주네 롱보원은 쓰는 애가 없어가지고 쓰는 애가 없어요? 롱보원은 아 롱보원은 화살 음 나도 하나 보상가지고 어 이거 잠깐만 와 27점에 이게 히트 포인트를 회복시켜주는 물약이야 이게 9점밖에 안 되거든요 포션 오브 힐링 이건 위험할 때 써야겠다 음 여기 뭐 액티베이션 스톤인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어 딴방에 있나본데 잠깐잠깐 잠깐잠깐 조금거보니까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저기 또 있네 자 파이어보 어 아 아 아직 안 들켰지 오케이 파이어볼로 여기다가 오케 다 죽었지 아 되게 못숨네 어어 왜이렇게 못숨지 아 왜이렇게 못숨지 아 한명 안죽었어 어 아 쟤는 쟤는 백스텝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백스텝 4배 데미지 8데미지 씁 데미지가 2냐 2야 2 데미지가 2야 2 뭐 골렘이냐 하급 클레이골렘 어 쌀의 엷 이 랩 좀 아네 내가 암어 클래스가 가장 높아요 민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거하면 0까지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이 꼴을 받고 공격할 것 같아서 공격 안하네? 야 공격한다 공격한다 오 야야야야야야 가방 어떻게해 너 누구야 공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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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렇게 세 야 경험치 2천이나죠 야 경험치 2천이나죠 2천 야 이거 잡고 가야겠다 야 경험치 2천이나죠 야 경험치 2천이나죠 다 성공적이에요 야 경험치 2천 야 거의 바실리스크랑 똑같은 경험치 아니야 그저 야 경험치 2천이라 야 경험치 2천이나 도전 써봐 음..이것도 다 가지고있어 이거 가져가다가 팔면은 돈도 받을 것 같애 근데 초반에 가장 어려운건 돈이죠 돈 저게 있는거 아니야? 어? 리얼리브다 병조림 된 사람 사람인가본데? 병조림 된 사람인가보니까? 음.. 뭐.. 뭔 상태인지 몰랐어 쓰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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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뭔 상태인지 몰랐어 난거 같은데? 난거 같은데? 리리스.. 예스.. 마스터.. 아.. 나.. 나.. 다시 돌아가자 쓰흐.. 자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좋아.. 저 아까 그 동요건이 필요한더가 있었죠? 이제 죽을거야? 이 악략한 그리스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 원에 있는 이모엔의 그 발랄함이 좀 없어진 것 같애. 이게 되게 원에서는 이렇게 불러보면 되게 발랄한 목소리로 말괄량이처럼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어두워졌어. 목소리가. 활성화돼. 아, 셀링이네. 셀링, 어? 나 셀링 못췄는구나. 야, 이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 얘는 도대체 집을, 집구석을 뭘로 이렇게 공독으로 다 채워놨어, 집구석을. 아까 뭐 어쨌든 여기에서 애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죠. ㄷㄷ Went It shall be Conceder it on my honor , I know this room. I've been in here. We both have. 야 아까 전에 여기 왔을 땐 아무 말도 없어지면 왜 지금에서 이런 말을 하냐? 이모인아 아까는 기억이 막혀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을 보니까 옛날 기억이 떠올랐나? 오우고 3마리의 힘 야야 이런 오우고 3마리의 힘이 약간 위트 같은 점인데 아직 남아있구나 그래도 본성은 변하지 않겠지 네? 저의 업무는 무엇일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합쳐 놓고 이걸 돌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돌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아니야? 아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주인님이라 여자도 한 명이 더 있나보네 음 이렇게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리액티베이트 돌인가요? 그게 얘만 따로 떨어져있네? 얘는 뭔가 중요한 걸 알았나? 얘는 뭔가 좀 다르는가 봐요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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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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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쟤도 죽이면 경험치 아니야? 야야야 저 저 저 때려봐 야야야 너 경험치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씨 어 얘 어디갔어 아이고 이쪽으로 왔나? 어디로 갔지? 아 그러니깐 여기도 골렘 하나 있었지 맞다 저기도 골렘 하나 있었다 여기도 골렘 하나 있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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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정보를 좀 캐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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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방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주인님의 뜻이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닐 일단 죽이죠 경험치 경험치 예스 노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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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노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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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죽네 노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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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질않아 노이펙트 어 죽았다 죽았다 오우 경험치 5천 오우 경험치 5천 오우 경험치 5천 오우 경험치 5천 오우 여기도 열리기 아 이거 또 길 길다란 길이야 오우 저거 저거 아아이 준비를 못했는데 왜이래 오우 사라졌어 아우 빨빨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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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네 네 미리 탐색을 해야되는데 오우 오우 얜 뭐야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는데 끝판왕인가 여기 여기 왕인가 아 눈알탱이 저기 뭐야 오우야야 어떻게 되는거야 눈 양쪽에 있고 입이 이만큼 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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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강력해 보여 오우 이쪽으로 가도 저기로 통하는거 같은데 길이 여기 어 통하는 길은 여기도 이렇게 길이냐 어쨌든 여기를 지금 통과를 해야되는거 같애 여기도 지금 길이 여기로 통과 길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싸울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여기를 저장하구요 혹시 모르니까 어 허상부신 허상부신 쓰고 내가 못방을 해야지 야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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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오지 느릿느릿하네 다행히 느릿느릿해 야 와봐 와봐 야 애들아 빨리빨리 활을 쏴 야 활을 쏴 활을 야 야 겁나 안두고 역시 아이 야 근데 영향을 받지않았다던데 런런런런런런런런런런런 아 장거리공국의 면역이었나 일반 무기의 면역은 아니고 냉게완두 열쇠 열쇠라고 하는거 보니 어디 필요한건가보래 함정도 있어 창작하시면 함정부터 함정있죠 모컬라이즈 어 나있나 어 이거 스프린트메일이다 잠깐만 이게 에이씨가 사지 이게 오고 이게 더 좋은거죠 어 어 인프라비전 이거는 어 너한테 이렇게 민스크는 인간이라 인프라비전이 없거든요 투시마법투 어어어 라이트닝볼트 가 없네 아 이거 뭐 공격할만한거 없냐 아 이거 이거 이케오케이 야 쏴 쏴 쏴 쏴 자 안돼 얘들 더있는건 아니겠지 없어 없어 자 여기로 지금 통과가 되어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어 여기 여기 길이 있네 어 여기 무슨 책장 여기 주무소 많을거 같아 어 어 아 이번에도 어 으이 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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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미니불! 가버려주세요. 우린 그레이베스 안타친거예요! 윈스코 말하는거 보면 너무 귀여워 화요볼이 내가 지금 없지 그러면 어.. 힘좀 낼려고 감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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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느릿느릿하게 맞는 다음에 죽이자 그리스나 거미줄 거미줄 있나 여기 하나 나 뭐 걸린거야? 글래스더스트는 뭐야? 어 야야야야 야 우리 우리 다 가서 싸우자 어 야야야야 야야야 뭐지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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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건 너무 싸구요 음.. 이것도 이것도 다 니가 갖고있어 무게별로 안나가는거니까 이건 벌이고 이거 니가 갖고있고 책이 되게 많네 오우 헬링포션도 있어요 이거 대박 되게 많을거같은데 먹을만한거 나머지는 책들밖에 없고 이 책들도 다 이렇게 스카이렌 쳐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이미 그거 했어 야 싸 싸 싸 싸 싸 아이씨 아이씨 겁나게 암하네 됐다 저건 좀 더 내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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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님 마니의 목걸이 에그님 에그님 목걸이 아이씨 이름이 에그님 아니야 에그 머니 목걸이야 에그 읗 이씨 읗 에그 신물래, 신물래, 저게 아,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잠깐만, 너 어, 랄록에 없지, 이거 아, 한 개까지 배웠구나 이건 뭐야, 에너지 전제? 네? 내 최선을 할게. 내 최선을 할게. 자, 잘하네.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 쟤를 하나하나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마땅한 공격마법이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킬 쓰기에는 너무 클라우드킬은 너무 그거 음... 음... 뭐... 감속도...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은데 고블링 정도 그냥, 썰져 야야야, 고, 고 야, 공격, 공격, 공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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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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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와봐, 와봐 야, 이거 벽을 넘어서 쓰는게 어떻길데? 아, 벽을 넘어서 쓰는데? 벽을 넘어서 쓰는데? 벽 넘어 막 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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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놓구요 아, 이거 꽉 찼나 보네 아이고, 꽉 찼나 보네 어... 어... 여기 다 뒤졌죠? 여기도 길이 있는데 여기도 길이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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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잇 에원 에원 back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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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사악한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하고 해주고요 얘들아 아 뭐야 어? 듀에르가? 듀에르가는... 아...이 나쁜 놈들이네 왜 빨간색으로 안되있고 그걸로 되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야... 어... 어... 이렇게 버프하나 써주고 자 혼란 혼란이면 내거야 혼란이면 일단 메이지부터 오케이 야 나 공격하려고 하지마 그렇지 오우야야야야야 왜 맞아? 일반 발사체에서부터 뭐가 없잖아? 어? 나... 그거 외워놨었던 것 같은데 없네 어... 너 에... 너부터 죽여 너부터 자 너 너 탐약 야호 잘 싸우나? 야야야야야야 너는 팔로 쏘는게 훨씬 더 좋아 그래그래 어... 그래... 아... 아... 두애를 가... 사각한 적이래 크로스부 뺄서버스는 없어가지고 얜 뭐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대장이었잖아 어! 도토리 도토리는 참 뭐하는 것이? 咖啟 나 시빌마바 미치니 있었던 것 같은데? 딤 블록군 널 지어줄까? 자 그리고 찾아보죠 어서오세요 잠시만요